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선 저희는 이제 제가 조금씩 왔다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다행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 강명시 시민회관 대공연 스포츠 해드리고 있는 화이팅 국민 여러분 노래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이팅 국민 여러분은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기운을 복도다 드리고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트로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바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이 화이팅 국민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송인과의 발전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가수분들 좋은 노래들을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네. 먼저 그윽한 멜로디 라미다의 주인공 강철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윽한 멜로디 라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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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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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